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인영씨가 고품격 스타 화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화보에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촬영한 1집 자켓 사진의 미공개 컷이 수록됐습니다. 고품격 럭셔리 스타 화보를 표방하며 최고의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 등과 함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싱가포르의 배경이 서인영의 섹시함과 순수함을 잘 드러냈다고 합니다. 서인영은 지난 25일 SBS 인기가요에서 첫 방송을 마친 후 계속해서 솔로 무대로 방송활동을 이어갑니다.